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먹은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원제약. 대원제약 하면 생각나는게 콜대원, 감기약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겨울의 강자 4분기 성장의 주목이라는 제목입니다. 23년 4분기는 감기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로 콜대원 펠루비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8월부터 생산을 재개한 콜대원 키즈펜 실업 영향으로서 ETC 사업부의 매출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의 감소에 주된 원인이었던 콜대원 키즈펜 실업 이슈 정상화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도 주목한다. 지난 5월 17일 상분리 문제로 콜대원 키즈펜 실업에 대한 판매 제조 중단 조치가 시행되었고 기 판매 제조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로 50%를 유지하던 동세의 원가율은 지난 3분기 53.5%로 급증했으나 4분기부터 정상화 됨에 따라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회의 플러스 150.2%가 전망되고 있다. 2024년부터 내년부터 연결 편입될 SD 생명공학은 화장품,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죠. 건기식 사업의 매출 감소 및 공장 증설로 인한 비용 증가를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내 동사 영업이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자회사 청산을 통한 적자폭 감소, 대원 헬스케어와의 시너지를 통한 매출 증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큰 만큼 장기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감기를 많이 걸린 것도 있고 최근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말이 많잖아요. 예전에 2018년인가요? 코로나19 대기 이름이 나오기 전에 2018년도에 중국에서 우한에서 사람들이 폐렴, 독감이 많이 걸린다. 폐렴 걸린다. 뭐라 했습니까? 우한 독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걸로 생각했는데 코로나19로 되면서 전세계로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중국에서 어린이 독감이 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유행한 독감이 지금 중국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까지도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폐렴이 증상이 나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변에 주변을 보게 되면 감기 걸렸다. 아니면 폐렴이다. 이런 독감이다. 이런 신분들이 간혹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무시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반대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얘기했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겪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야? 또 독감이야? 폐렴이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긴장하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사도 영원도 수혜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15,600원이 되겠습니다. 15,600원이 되겠고 2차 지지대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장 때는 16,600원, 2차장 때는 18,500원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종목의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 16,500원에서 16,900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텁거든요. 여기도 돌파를 시도해야 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름대 같은 경우는 17,500원에서 16,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한 다음에 다시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돌파는 못하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테마주가 바라기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0만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팔다가 이틀 연속으로 순매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이틀 정도만 기관이 순매소 계속 이어진다. 그러려면 순매도에서 트레이딩으로 바뀌었다. 샀다 팔았다 하는 트레이딩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틀 정도로는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애매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관은 순매도 기조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툰은 현재 입질 들어오고 관망하고 있고요. 투심도 입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타기금도 입질이 들어왔고 연기금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전반적으로 현재 사고 있는 주체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3.43%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신용비율은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3%까지는 다소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3%때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쁘지 않다. 주주현황 보시게 되면 최대의 주주는 38.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는 30% 이상 최대 주주 지분율에서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산은 38.54%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에서도 9.95% 가지고 있네요. 자, 뭐하는 회사다? 제약회사죠. 회사 이름이 대원 제약이잖아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약인보다 콜드원, 감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에는 4,700억 원대에서 올해 5,100억 원대, 내년에 5,600억 원대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에 430억 원에서 올해 362억 원을 조금 감소하지만 내년에 4,400억 원대에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300억 원대에서 올해 311억, 내년에 303억 원. 단기 순이익은 그리 큰 차이 없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조금 감소했다가 내년에 좀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2분기 같은 경우는 101억 원이었습니다. 1분기부터 보면 1분기 때 90억, 2분기 때 101억 원, 3분기 때 작년에 146억 원 대비 올해 67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리포트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지난 5월 17일 상분리 문제로 콜데온 키즈 펜 실업에 대한 판매 제조 중단 조치가 시행되면서 관련돼가지고 회수하고 폐기를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했다. 그리고 원가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때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4분기는 작년에 43억 원 대비 올해 104억 원이 내기상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때 일시적으로 나온 어닝에 대한 상당히 조금 데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4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작년 대비 거의 2배 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430억 원이니까 올해 104억 원이면은 거의 2배 반 수준으로 작년보다 영업이 잘 나올 게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4분기에 그렇다는 거죠. 부채비율은 78% 유보율은 23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26%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428원 비패에서는 13979원이 되겠습니다. 1430원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는 16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PR 한 11배, 12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얼마냐? 한 10배에서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 그렇게 싼 편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상제품, 의약품에서 94.4% 나머지 종속기업에서 매출이 5.5%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전을 했네요. 물론 주식수는 1800주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 이걸 괜히 뭐,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2전환을 한 차례, 두 차례, 자,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세 차례 있었죠? 무상량 빼고, 세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10만 주, 10만 주 남짓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물량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 제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셔서 튼튼한 회사거든요.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대원 헬스케어 있죠? 건기식 만드는 대원 헬스케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원제약 베트남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의료기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 메디테크락에서 보청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배당을 주나요? 오, 그래도 배당을 주네요. 작년에 350원을 줬습니다. 대략 보면은 350원이면 16,000원, 1,600원, 160원 그러면 2%대 정도 배당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조금 넘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 오늘 종가 16,36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순매도 중인데 기관이 한 이틀 정도만 더 순매수로 계속 이어간다면 순매도에서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올해 영업이기 15.8% 감소할 거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아까 그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글라세움 비만치료제 다국적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 관련돼서 강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비만이라는 게 국제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만이라는 게 질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비만이면 야 살찐 거 아니냐? 살 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국제기구에서는 뭐라고 한다? 비만을 질병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 주사를 맞으면 그 효과로 인해서 살이 빠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지방이 분해돼서 빠져나온다.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치료제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3.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72.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수급은 약간 더 들어올 수 있지만 차트 추세로는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밴드 상단은 17,700원 하단은 15,800원이고요. 저항대는 18,500원 진입대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집회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진입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원제약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